예천박물관이 오는 12월에 세계관을 앞두고 유물 2만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보급인 사실찬효를 비롯해서 보물급 유물이 46점이나 되고 학술적 자료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24절기 농업기술을 서술한 농업서적, 사실찬효입니다. 이 책은 당나라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목판 인쇄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2017년 목판 인쇄보다 200년 앞선 15세기 초의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활자인 개미자로 인쇄된 사시찬효가 예천에서 발견되자 전문가들은 국보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저상이론은 1834년부터 1950년까지 117년 동안 6대에 걸쳐 작성된 국내 최장기관의 일기로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연구에 학술자료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탕심 목폐, 국내에서 확인된 호폐 가운데 가장 일찍 제작된 것으로 조선시대 호폐법 시행과 17세기 사회상을 이해하는 기중한 자료입니다. 조선 태종이 여섯째 왕자인 희령군의 하산 희령군 의사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검은고로 아직도 그 형태가 온전합니다. 예천박물관에는 보물 46점과 도지정문화재 24점 등 총 70점의 지정문화재를 비롯해서 유협배와 동국통지 등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년에 백과 사진은 대동운부 군옥과 조선시대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빨리 제작된 망국전도까지 오게 되면 예천박물관은 전국의 국립박물관 가운데 국가 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은 박물관이 됩니다. 예천군은 앞으로 유물의 학술 연구에 나서고 상셀도는 특별 전시와 교육 등을 통해 지역의 뛰어난 문화 자산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 리머델링에 나선 예천박물관은 유물 자료 확충과 전시물 제작 설치를 마치고 오는 12월 재개관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